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신학생 때 성어를 굽고 밥을 먹는데 앞에 있는 남자야. 마마 성당 열심히 다녔던 모양이야. 아 이 새파란 놈이 성어를 굽고 밥 먹으니까 너무너무 미안했는지 자기 허벅지에다가 성어를 굽고 밥을 먹거든요. 허벅지에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분위기는 자기가 하느님 얘기를 스스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는 게 얼마나 신나요. 그런데 우리는 천주교는 무슨 이순신 장군 후예야? 내가 죽었다는 걸 적에게 절대 알리지 말아라.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 내가 천주교 신자라는 걸 절대 남에게 알리면 안 된다. 그래서 성어도 거요 안 거요? 안 거요 안 거요 밥 먹어. 여기 계신 분들은 굽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또 어떤 교우가 나한테 와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신부님 우리 부장님이요. 내가 직장 생활을 10년 동안 같이 했는데 알고 봤더니 성당 다니는 거예요. 무지하게 열심히 하셔요 우리 부장님이. 그러니까 10년 동안 다니면서도 성당 다니는 데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한 이순신 장군처럼 어떻게 내가 성당 다니는 걸 직원이 알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아래 직원이 한다는 얘기가 있어. 천주교 신자 뭐가 틀려도 틀리다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호도 안 굽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신앙은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한테 뭘 감사드리고 찬양 드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꾸 달라고 그래요. 이걸 주시고 저걸 주시고 맨날 뭘 이렇게 달라고 그래요. 뭘 달라고. 개신교 교우들은 모이면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하느님 얘기뿐이에요. 개신교. 그래서 그분들은 대종상 탐험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감사드린다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감사드린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같이 매달 따고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안 해요. 천주교 교우들 그런 거 봤어요?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김경화 선수가 탁구 동메달 따고 성호 거 때문에요. 특이한 천주교 교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어느 정도냐면 기도원도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하여튼 먹히는 데 한번 가봐요. 여기저기. 그래갖고 또 어떤 자매는 이렇게 소개하는 자매도 있어요. 그쪽 신부님한테 가봐. 그쪽 신부 용해대. 용한 신부님 찾아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성당에 왜 다니십니까? 그럼 대부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성당 다닌다고 그래요. 그렇죠? 많은 경우는 한 70%가 성당에 다니는 이유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다닌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 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한테 좀 기대서 부족하고 비천한 내가 이 세상 살이 너무 힘들으니까 좀 성당에 앉아서 좀 평화를 좀 찾고자 성당에 온다고 그래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틀린 답이죠. 성당의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나온 거 아니죠. 그러니까 성당의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나왔는데 다녀보니까 이게 아니야. 마음의 평화가 없어. 그러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속으로도 말하고 바깥으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천주교는 이게 아닌데 왜 평화가 없을까? 신부님한테 실망하고 교우들한테 실망하고 자꾸 상처를 입는단 말이야. 평화를 찾으러 왔는데 평화가 깨지고 마음 안에 갈등만 생겨. 그러니까 성당을 안 나오는 거죠. 이 나는 성당이 왜 나오느냐.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나온다. 이건 틀린 답이에요. 이건 깜깜한 밤에 등불 없이 가는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평화는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잘할 때 생기는 결과물이지 처음부터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자마자 1년 안에 한 50% 정도 냉담합니다. 제가 이렇게 본당신부 10년 동안 해본 경험에 의하면은 내가 기대했던 천주교는 이게 아닌데 그리고 다 떠나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각을 잘못하고 성당 나온 거죠. 예수님도 루카복음 12장 51절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49절에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그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 것인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받아야 될 세례 짓눌려야 되는 건 뭐야. 십자가의 고통에 짓눌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얻는 거는 처음부터 마음에 평화를 얻기 위해서 성당 나오면 안 되고 성당 나와서 갈등, 십자가, 고통 이런 게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얻어지는 게 뭐예요? 평화야.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고통, 갈등 그건 하나도 거치고 싶지 않고 처음부터 뭐만 얻고 싶어요? 평화만 얻고 싶어요. 그러니까 잘못 찾아온 거죠. 잘못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으면은 성당이 나오면 안 돼요. 성당이 나오면요 평화가 깨져요. 많이 깨집니다.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렇죠? 그냥 이 가정 이혼을 그냥 하고 싶은데도 어떻게 돼? 성당 나가서 못 해가지고 얼마나 괴로워요. 이게 목에 가시처럼 걸려 있잖아. 그러니까 성당 나오면은 평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성당 나오면 예수님 말씀대로 분열, 불이 일어나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당이 왜 나오십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성당 열심히 다니면 다닐수록 평화는 깨진다. 내가 하느님한테 가까이 가고 싶으면 가고 싶은 만큼 내 마음의 평화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해서 입교시킬 때 성당 나와봐 마음 무지하게 편하네. 성당이 얼마나 마음의 평화로운데 이렇게 성교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성당 나와봐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들 거야. 그 세례를 다 겪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평화가 생겼듯이 자매도 이 세상 모든 걸 버리고 하느님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 전까지는 평화가 없다. 그렇게 성교를 해야지. 이건 뭐 살살 꼬시는 것도 아니고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성당 나오면 평화로워. 평화롭긴 뭐가 평화로워. 성당 나오면 안 나가든 주일도 나가야 되고 해야 되는 묵주기도 해야 되고 얼마나 옛날에 막 승질 부리고 그랬는데 성당 다니면 참아야 되고 평화롭지 않아요. 한국천주교 첫 번째 교리책 천주교 요리 문담 320개 항목이 있어요. 옛날부터 성당 다니셨던 분들 뭐라고 그래요? 첫 일조가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낳느냐. 그럼 뭐라고 그래요?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세상에 낳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성당 나오는 이유. 성당 나오는 이유는 하느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 평화를 얻기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오는 거야? 하느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성당 나오는 거지. 내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내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한 거예요. 아 신부님 이 성당 나와서 하느님한테 경배드리려면 뭐하러 나옵니까? 이거 너무 하느님 중심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유혹의 현대인들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렇죠? 하느님 뭘 공경하고 경배해 내가 일단 행복해야 되는데 이런 유혹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은총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은총 속에서. 여러분들 공기가 만들어지는데 몇 년의 세월이 걸렸을 것 같아요? 40억 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40억 년 동안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공기가 여건이 조성되는데 몇 년이 걸려? 40억 년이 걸린 거예요. 그 40억 년 동안 정성들여서 이렇게 공기가 온 지구에 가득 차고 난 다음에 생명이 아주 이 지구에서 꿈틀거렸거든요. 그러면 이 소중한 공기를 우리가 마시면서 돈 냅니까? 안 냅니까? 공짜로 마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늘에서 빛님 돈 천억 내면 내려줘요? 공짜로 내려주세요 안 내려주세요? 공짜로 내려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햇빛 만물을 키워내는 햇빛 요즘 가을 햇빛 참 기가 막히게 좋죠. 우리 평창에 들판에 정말로 벼들이 막 있고 있어요. 그 햇빛 공짜로 내려주세요 안 내려주세요? 내려주시죠? 여러분들이 길 다니는데 공짜로 다니세요 안 다니세요? 땅 밟고 지나다니는데 아니 지금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 이렇게 다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느님께 경배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거예요. 우린 정말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찬양 드려야 돼. 그런데 이게 점점 인간 중심의 세상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게 인간 위주야. 하느님도 나중에 누구를 위해서 있어야 돼? 인간을 위해서 있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 완전히 거꾸로 돼가는 판국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받은 수많은 혜택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는다면 지금 인간들이 저지르고 있는 전쟁, 폭력, 환경 재앙은 이건 계속 될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 이게 겸손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때 자연도 보호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너무 건방져서 자연을 막 파헤치고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건 하느님을 경배하는 마음,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 내가 지금 받은 운총이 너무 많다는 사실,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너무 건방지고 도도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 교우들이 하느님을 믿는 이유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믿는 게 아니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믿는다면 결국 하느님도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있어주어야 하는 존재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락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내가 하느님을 믿었는데 평화가 오기는 커녕 가정에 분열이 일어나고 성당 다니는 삶이 자꾸 의무감으로 바뀌어요. 자꾸 의무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주일미사도 이게 자꾸 걸려. 그냥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죠? 오늘은 너무 나가기 싫고 좀 집에서 쉬고 싶은데 주일미사도 안 나가면 고해성사 봐야 되니까 이놈 거. 그러니까 점점 평화가 깨지는 거지. 그리고 이 천주교는 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거니까 내가 하느님한테 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꾸 달라고 그래요. 이걸 주시고 저걸 주시고. 맨날 뭘 이렇게 달라고 그래요. 뭘 달라고. 개신교 교우들은 모이면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하느님 얘기뿐이에요. 개신교. 그래서 그분들은 대중상 타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감사드린다고 그래. 하나님한테 감사드린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막 같이 뭐 메달 따고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해요 안 해요? 천주교 교우들 그런 거 봤어요?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김경화 선수가 탁구 동메달 따고 성호 걷다며요. 특이한 천주교 교우예요. 방수현 선수 이후로 다시 탄생한 특이한 천주교 교우들이에요. 천주교 교우는 하느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느님의 일은 뒤로 한 채 사람의 일만 더 걱정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하느님의 일을 걱정하는 것보다 누구 일 더 걱정해요? 내일. 여러분들 세계에서 선교사가 제일 많이 나가 있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모든 선교제 다 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교사가 많이 나가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우리나라 개신교회. 세계에서 두 번째. 우리 근데 천주교 교우들은 나가야 안 나가요? 내가 알기로도 한 100명 이내도 안 돼요. 지금 외방선교회하고 또 몇몇 수도회 이런 수녀님들하고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일은 걱정하지 않고 무슨 일 걱정해? 사람의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테오보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들 하느님 믿는다면서 내가 하느님의 일을 더 많이 걱정해요. 사람의 일을 더 걱정해요. 사람이 솔직해서 좋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어떨 때 보면 이게 믿는 집단인지 아니면 침목 집단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믿는 집단인지 침목 집단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 심지어 주일 학교 애들 여름 신앙학교 할 때도 보면 아주 슬퍼요. 우리 평창에 모레네 교회가 3년 동안 왔어요. 모레네 개신교회가 3년 동안 왔는데 내가 이제 바빠서 전도사님을 계속 못 만났는데 3년째 내가 전도사님을 만나서 우리 집에 이렇게 3년 때 오는데 어떻게 재미있으셨냐고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3일 동안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주일 학교부터 여름 신앙학교 여름 캠프 20년 동안 다니면서 은혜 많이 받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천주교에서 여름 캠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어땠니? 무지하게 재미있었어 엄마. 이렇게 말하지? 엄마 은혜 많이 받고 왔어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출발점이 굉장히 틀린 거예요. 은혜 많이 받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천주교는 재미야. 어느 정도로 재미를 추구하느냐 하면 우리 생태마을에 지금은 그렇게 못하게 하는데 처음에 올 때는 본당 개인 프로그램을 하겠어요. 오면 주일 학교 선생님 제일 먼저 찾는 게 무덤 어딨냐는 거예요. 무덤. 우리는 무덤이 굉장히 많거든요. 뒤에. 무덤 저기 뒤에 무지하게 많다고 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귀신놀이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귀신놀이. 담력 테스트 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느님 믿는데 왜 담력 테스트가 필요해요. 그 모레네 교회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2박 3일 동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고 갔다는 얘기가 나오지. 그런데 우리는 담력 테스트 그것도 귀신놀이. 아니 천주교 이름으로 여름신화학교 가서 귀신놀이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6년 동안 귀신놀이를 하다 보니까 하느님하고 안 친하고 누구하고 친해? 귀신하고 친한 거예요. 귀신하고. 그러니까 귀신하고 너무 친하다 보니까 중학교 올라가면 귀신하고 어깨동무하고 다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학교 1000명이면 중고등학교가 100명으로 줄어들어요. 900명은 귀신놀이를 너무 해갖고 하느님보다 귀신이 더 마음에 드는 거야. 귀신한테 꼬여갖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단순한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얼마나 하느님 얘기를 하지 않고 사느냐.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캠프라는 것은 자연 안에서 텐트를 치고 노는 걸 캠프라고 그래요. 그런데 천주교의 여름에 가는 거 보세요. 신앙 캠프 모든 단어를 캠프로 써요. 놀러 가겠다 이거예요. 신앙은 그냥 걸어놓는 거고 진짜 목적은 뭐야? 놀겠다는 거예요. 놀겠다. 산간, 신앙, 학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꼭 캠프라고 그래. 우리 교구도 교구 홈페이지에 여름 캠프 이렇게 써 있어요. 놀자는 거지. 놀자는 거지. 내 마음에 평화만 있으면 돼. 성당 가서 하느님의 영광?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반대로 은혜 많이 받고 간다는 개신교는 감사, 찬양, 경배, 아멘, 알렐루야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개신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방송 보면은 개신교 성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눈을 하늘에 들고 해요. 그렇죠? 전부 다 손을 하늘을 향하잖아요. 천주교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땅바닥을 향하고 있어요. 평화방송 보면 천주교구들 다 어디 쳐다보고 있어? 땅바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하느님이나 하늘에 관심이 없어요. 하느님이나 하늘에 관심이 없어요. 개신교 목사님들 설교하는 내용 들어보면 찬양, 영광, 감사, 알렐루야, 아멘의 찬양에는 흥분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예배 드릴 때 보면은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그러고 찬양 드리고 그러느냐고 흥분하잖아요. 막 어떻게 몸을 주체를 못하면서 흥분하는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천주교 신부님들 평화방송에서 미사하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 천주교는 신부님부터 교우들까지 전부 우울이 기본 컨셉이에요. 우리는 기쁘면 안 돼. 그래서 가톨릭 전례를 보면 전부 다 무거워요. 무겁고 우울하고 찬양보다는 회개하고 반성하는 분위기가 훨씬 커요. 그래서 우리는 사순식이, 참회의 절, 대림식이, 봄판공, 가을판공, 십자가의 길, 양심성찰 이런 것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 분위기는 어두컴컴하고 우울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사가 끝나고 나서 성당문을 열고 나가면서 나 오늘 하느님께 정말로 경배 드렸어. 나 오늘 하느님께 정말로 영광 드렸어. 오늘 미사 때 너무 큰 감사와 찬양, 영광 드렸어. 그런 기분 드는 미사 있어요? 1년에 매일 미사 찬례하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나가면서도 나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고 나와서 한 시간 내내 하느님 아버지인데 찬양했어. 그런 기분 드는 교우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우린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천주교 요리문답 1조가 뭐야?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낳느냐? 하느님을 공경하고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낳느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성당 다니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성당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화는 성당 나오면 더 깨지게 돼 있어요. 내가 성당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야? 하느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경배하기 위해서. 또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이 기본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설교 중 마태오복음 8장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우리가 착한 일도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거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착한 일을 심하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은 찬양에 중점을 두십니다. 마태오복음 11장 25절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입만 열면 뭐야? 감사야 입만 열면. 그런데 우리는 입만 열면 뭘 그렇게 달라고 그래? 이미 다 주셨는데. 5천명을 먹이실 때도 예수님은 찬미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마태오복음 14장에 보면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들이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어떻게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들였다고 그래.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정말로 하느님 아버지 이 밥 먹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밥 못 먹는 사람이 지구에 30억이야 30억.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게 먹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한 밥 먹으면서 성어 국구 먹어요? 바깥에 나가서 일반 식당에 나가서 여기는 어느 학교야? 성가정 영성 성숙 여기 학교 학생들은 내가 보니까 대단한 것 같아. 저는요 제가 이렇게 성어 굽고 밥 먹잖아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신학생 때 성어를 굽고 밥을 먹는데 앞에 있는 남자야. 아마 성당 열심히 다녔던 모양이야. 아 이 새파란 놈이 성어를 굽고 밥 먹으니까 너무너무 미안했는지 자기 허벅지에다가 성어를 굽고 밥을 먹거든요. 허벅지에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분위기는 자기가 하느님 얘기를 스스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는 게 얼마나 신나요. 그런데 우리는 천주교는 무슨 이순신 장군 후회야? 내가 죽었다는 걸 적에게 절대 알리지 말아라.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래. 내가 천주교 신자라는 걸 절대 남에게 알리면 안 된다. 그래서 성어도 거요 안 거요? 안 거요 안 거요 밥 먹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굽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또 어떤 교우가 나한테 와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신부님 우리 부장님이요. 내가 직장 생활을 10년 동안 같이 했는데 알고 봤더니 성당 다니는 거예요. 무지하게 열심히 하셔요 우리 부장님이. 그러니까 10년 동안 다니면서도 성당 다니는 데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한 이순신 장군처럼 어떻게? 내가 성당 다니는 거를 직원이 알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아래 직원이 한다는 얘기가 있어. 천주교 신자 뭐가 틀려도 틀리다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어도 안 굳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신앙은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게 곧 선교가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오그라들어요. 항상. 예수님은 율법서에서 가장 큰 개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율법교사에게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개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당 나오는 이유가 뭐냐.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성당 나오는 게 아니라 뭐하러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느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우리는 받은 은혜가 999가지야. 그 999가지를 정말로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기도 바쁜데 못 받은 거 하나 달라고. 그것도 하느님 부담스럽게 묵주기도 구일기도 해가면서. 54일씩 매달려가면서 그냥 달라고 그러니 얼마나 정말 우리가 한심한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수님은 죽음 바로 전에 당신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어떤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가 된 옥합을 가지고 다가와 식탁에 앉아계시는 그분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제자들이 보고 불쾌하며 말하였다. 왜 이렇게 허투루 쓰는가. 저것을 비싸게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말리지 않습니다. 놔둬라. 이 여인의 오늘 이 행위는 세상 복음 전해지는 끝까지 복음과 함께 전해질 것이다. 그 향유가 200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 일당 한 5만 원으로 따진다면 얼마예요? 천만 원어치 쏟아 붕은 거예요. 예수님 머리에 천만 원어치 쏟아 붕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도 심하다 싶을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이렇게 허투루 쓰냐. 이거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 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거절하십니까? 안 거절하십니까? 거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느님께 바치는 건 최고여야 돼. 끝머리가 아니고. 그래서 아닌 말로 교무금. 교무금도 우리가 미루다 미루다. 11월달 그것도 성탄절날 그냥 그날 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맨 뒤로 가고 세상일이 제일 먼저가 되는 거예요. 우선 내 문제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느님은 나중에 봐도 되니까. 하느님께 첫 번째, 첫 배, 맞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맨 끝에 일단 내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때 많이 평화로우면 그때 내고 그때 안 평화로우면 안 내. 안 내도 되는 거야. 성찬례를 봐도 예수님은 하느님께 얼마나 애절하게 감사기도를 드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다. 항상 감사하는 거 잊지 않으셨어요. 찬양하는 거 잊지 않으셨어요.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또 이어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입만 열면 뭐 하셨어요? 감사하고 찬양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입만 열면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란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별로 없어요. 요즘 조금 분위기가 그래도 천주교가 감사 찬양의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 살아나요. 요즘 천주교가. 그래서 요즘 그런 면에서는 제가 정말 우리 천주교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지금 눈 두 개 여기 계신 분들만 제가 눈 두 개 달려있는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개는 하얀색하고 까만색밖에 못 봐요. 개는. 그런데 우리는 눈 두 개가 달려가지고 총초년색 다 보잖아요. 그렇죠? 실록도 보고 도봉산도 보고 파란 하늘도 보고 안개도 보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또 다리 두 개 달려가지고 인천에서 의정부에서 수원에서 명동까지 걸어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리 두 개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나무는 한 번 신겨지면 옮겨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옮겨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 다리 두 눈으로 온 데 다 다니고 얼마나 감사해. 뭘 또 더 바란다고 맨날 이렇게 달라고 그래요. 이미 하느님이 다 주셨는데. 하느님이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매일 감사하고 매일 찬양 드려도 우리는 부족해요. 내가 숨 쉬는 거 5분만 안 쉬어도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런데 이 온 세상에 하느님의 기운이 꽉 차 있어. 하느님의 생명이 꽉 차 있어. 그걸 내가 지금 마시고 사는데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2만 년은 뭐 해야 돼? 제가 따른 기도는 못해도 그 기도 하나는 기가 막혀요. 감사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평창에 그 산에 촥 운무. 그러니까 이 물 한 개가 촥 얼마나 아름답니다. 하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공기가 정말로 달아요. 달아. 그냥 공기가 쫙 하면 하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밤에 어제 어제도 밤에 빈님이 쫙 오시고 난 다음에 하늘이 맑아서 별이 딱 떴는데요. 얼마나 예쁜지 깜깜. 거기는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나는 토담집에서 사는데 토담집으로 내려올 때 내 다리도 안 보여요. 깜깜해가지고. 내 다리도 안 보여요. 얼마나 깜깜한지. 근데 하늘에 별이 얼마나 영롱한지 몰라요. 요즘 목성이 얼마나 반짝반짝 거리는지 몰라요. 그 목성을 보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 감사해요. 그 기도 하나는 내가 확실하게 해요. 그래서 저도 입만 열면 하루에 한 다섯 번씩 감사하다고 해요. 감사합니다. 특별히 맛있는 거. 우리 밭에서 그냥 다 뜯어 먹거든요. 가지, 오이, 토마토, 상추, 치커리 뭐. 그 다음에 이제 무 나오면 또 무 또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감사해요. 뭐 바랄 게 뭐 있어. 그냥 이렇게 삼시세끼 먹고 이 아름다운 데서 살면 됐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만 열면 뭐 하면 돼? 감사하면 돼. 필요한 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필요한 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뭘 그렇게 말이 많으냐. 분명히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이 많아. 천주교는 뭐 이렇게 달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우들은 나이든 할머니들은 산에 오르다 보면 선왕당 근처에 돌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하나 얹어놔요. 그리고 우리 손자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 주십시오.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저를 지나가는데 지나가다가 부처님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또 왔다가 좀 찝찝하긴 하지만 내가 성당 다니니까 그래도 한 번 절을 합니다. 부처님 우리 손자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 주십시오. 성당에 왔는데 성당 마당에 성모님이 계셔. 그럼 그냥 넙죽 절하는 거지. 우리 손자 시험 잘 보게 해 주십시오. 성당 안에 들어갔더니 제대에 십자고상이 있어. 거기 또 절 한 번 해요. 감시를 또 한 번 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마음속에는 무슨 심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걸려라 이거야. 그 중에 하나만 걸려서 내 손자 이번에 수학능력 평가시험 잘 보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해. 기도해서 복을 얻는 거예요. 기복신앙. 그래서 새해 여러분들 점집에 제일 많이 가는 종교인들이 누군지 아세요? 단연 천주교 교우들이 1등이에요. 성당에 쭉 다녀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여기가 아닌가 봐. 그리고 어디로 가봐요? 점집에 가봐요. 점집에 가봐서 점집에 가면 속 시원한 얘기 해 주잖아요. 3대 죽은 처녀 귀신이 달라붙고 이 집이 안 된다. 부족 하나 써줄 테니까 벽에 넣어놔라. 그럼 마음이 편안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하면 돼? 마음의 평화를 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딜 가든. 그래서 대한민국이 종교 천국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실패한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성공합니다. 왜? 우리나라 국민들 심성 자체가 뭐야? 이 현세를 너무 좋아해요. 현세에서 사는 걸 너무 좋아해요. 죽어 정승보다 살아 개가 낫다고 그런 말 둘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외국을 다녀보거나 여러 군데 다녀보면요. 무덤이 다 동네 한가운데 있어요. 무덤이. 그래갖고 그냥 동네에 그냥 퇴근하는 길에 꽃 하나 갖다 놓고 출근하는 길에 인사 한 번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냥 얼마나 멀리 갖다가 묻어놓는지 죽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무지하게 멀리 갖다가 묻어나. 그리고 그냥 그걸 1년에 전구민이 똑같은 날 다 보러 간다고. 아니 죽는 날은 다 틀린데 왜? 보러 가는 날은 다 똑같아. 그냥 추석하고 구정만 되면 그냥 막 이게 참 그만큼 우린 죽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살아서 복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세 영원한 생명 제가 이거 네 번째 시간대에 이 강의를 할 건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돼? 행복하면 돼. 내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 돼. 성당에 왜 나오십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나오지 마세요. 마음의 평화는요. 예수님이 언제 공식적으로 빌어줬느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은 치룰 거 다 치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여러분들도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뭐예요? 단계, 신앙의 단계, 성숙의 단계 여기 보니까 성숙이라고 써놨는데 성숙의 단계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고 난 다음에 그때서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야지. 가기도 전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평화 그러면 평화가 옵니까? 우리의 신앙이 감사의 신앙 생활이 제일 우선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미사 때마다 우리는 감사라는 단어는 무지하게 씁니다. 미사 때마다. 그런데 우리가 앵무새처럼 되뇌이기만 하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요. 무서운 감사송이 있지만 오늘 내가 평일에 감사송이 6개가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그래갖고 제가 수요일 날 오늘 평일 미사 감사송 한번 해볼게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감사한 게 마땅하고 옳은 일로 했는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천주의 교우들이 어느 정도냐면 기도원도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하여튼 먹히는 데 한번 가봐요. 여기저기. 그래갖고 또 어떤 자매는 이렇게 소개하는 자매도 있어요. 그쪽 신부님한테 가봐. 그쪽 신부 용해대. 용한 신부님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하느님께 다가가는데 신부는 뭐예요? 그냥 중계자야. 중계자. 정말로 나는 누구를 만나면 돼? 하느님을 만나면 돼요. 그런데 누가 용해다 그러고 전리가 보라고 그러고 전리가 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못하고 있는 거죠. 우린 정말 하느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하느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느님 믿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천주교의 의류문답 1조가 뭐야?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낳느냐?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구원을 위하여 낳느니라. 하, 저는 그건 맞는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얘기는 더 기가 막혀요. 거룩하신 신부가 혼자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미.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미. 나오죠?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도리오 구원의 키리옵니다. 기가 막힌 기도문을 우리가 매일 외우고 있어요. 매일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맨날 그래.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뭐 하는 게? 감사드리는 게. 찬양 드리는 게. 그리고 그게 내 구원의 키리라고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힌 기도문을 하면서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냥 딴 생각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 시간 감사송이 오늘 뭔지 무슨 내용을 신부님이 했는지 그것도 모르는 경우도 참 많아요.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인류를 창조하셨듯이 또한 인자로의 인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에요.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린 창조됐어요 안 됐어요? 우린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느님하고 우리하고 입장이 바뀌었어. 누가 종이냐 하면 하느님이 종이고 누가 주인이 돼? 내가 주이냐. 왜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들어야 되는데 누가 내 뜻을 들어야 돼? 내 하느님이 내 뜻을 들어야 돼. 헌금이나 많이 하면서 또 시키면 몰라. 딸랑 천원 해가지고 그냥 300원어치는 우리 아이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300원어치는 우리 아파트값 띄게 해주고 나머지 400원어치는 우리 남편 절대 직장에서 안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천원 딱 낸단 말이야. 아니 많이 하면서 시키면 또 다행인데 딸랑 천원 내면서 왜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나하고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느님이 안 들어주면 열 받아 열 안 받아 열받아. 아니 하느님이 정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이렇게 내 청을 안 들어줘. 내가 9일 기도까지 했구만. 54일 동안이나 했는데 왜 안 들어줘. 여기가 아닌가 봐. 천군보살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천군보살한테 가봐. 거기 가서 또 안 되면 또 어떻게 해? 또 성당이 나타나. 그래서 성당에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나타나. 주기적으로. 구원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성인들도 한 마음으로 찬미하오니 저희들도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기뻐 노래 하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미사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래요. 모든 기노문이. 근데 이제 이 미사를 이게 또 바뀌어야 돼요. 이 미사가 신부님들의 원맨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여러분들 구경하는 경우고. 그렇죠? 다음 시간에 내가 얘기하겠지만 굿을 한번 보세요. 굿 원맨쇼를 합니까? 다 삥 둘러갖고 중간에 막 이것도 빌고 돈도 꽂아놓고 쌀도 뿌리라고 하면 뿌리고 시키는 것도 다 하잖아요. 참여를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거의 참여하는 게 없어요. 그냥 몇 마디 주고받는 거 주님께서 또 한 사제와 함께 이거 계속 한 세 번, 네 번 하는 거 외에는 거의 교우들이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사가 이렇게 빨려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미사에. 그러니까 죽어있는 전례에 우리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냥 죽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오는 거 보면 신기하죠?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계속 오고 있을까? 나는 그거는 성체성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성체성사. 내가 예수님이 내 몸 안에 살기 때문에 내가 오는 게 아니야. 미사참여 여러분이 가는 거 아니야. 내 안에 사는 예수님이 그냥 끌고 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만 빌려주는 거? 뭔만 빌려주는 거? 뭔만. 정말로 성체의 은혜 때문에 천주교가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성사예요. 거기에 의미까지 더한다면 우린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래? 신부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래?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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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하늘과 땅에 가득 찼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공기 마시는 거 자체가 뭐야? 은총 속에서 사는 거야. 하늘과 하느님의 기운이 있지 않으면요. 이 인류, 우주, 이거 생명이 움틀 수가 없어요.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하느님을 믿느니 주먹을 믿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런 글도 썼는데 주먹을 믿겠다고? 주먹이 공기 만들어내는데 무슨 일을 했는데? 주먹이 하늘에 빗잎 내리는데 무슨 일을 했는데? 주먹이 태양빛 만들어내는데 무슨 일을 했는데? 그렇게 주먹이 좋으면 주먹하고 저 화성에 가서 살아라. 영하 200도 되는데 가서 살아라. 주먹이 다 해줄 테니까. 우리 인간이 너무 교만해 있어요 지금. 과학이 발달해갖고 인간이 최고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순간도 하느님의 은총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못 살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래? 온 우리의 주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이렇게 노래를 했잖아.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듣고 보니까 찬미라는 말을 무지하게 많이 하죠? 그런데도 우리가 죽어있는 전례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찬미하는 기분, 찬양하는 그런 기분이 안 들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느님께 경배 드려야 되느냐? 이거는 춤. 춤을 춰야 돼요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하느님께 춤을 춰드려야지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춤춰요 안 춰요? 아까 보니까 막 추대 보니까. 그런데 미사 때 춤춰요 안 춰요? 우리 주 전례는 미사예요. 미사 때 춤 안 추죠. 그렇죠? 하느님 기쁘게 해드리지 않는 거예요. 성가 잘해요 못해요. 솔직히 성가 내가 다음 시간에 춤, 성가 얘기하겠지만 춤, 성가, 장송곡 안 되면 다행이에요. 요즘은 또 이제 순교자 성월이라 또 이제 더 청승을 떨면서 더블루지. 그 다음에 시, 시편. 시편, 여러분들 시편 외우는 거 내가 답답할 때 한두 개 정도 탁 나오는 시편 있을까요? 우리 천주교 교우들. 아 그래, 여긴 성숙 학교라 확실히 많이 틀린 것 같아. 정말 우리 시편도 제대로 외우는 거 없어요. 시편도. 그럼 그림이라도 하느님을 찬미 드려야 되는데 그나마 천주교가 제일 잘하는 게 이 그림이에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날 밤 한 할머니가 아들에게 적은 편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집에 모시고 싶었던 아들과 반대하는 며느리 부부의 다툼 끝에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한 할머니가 아들에게 적어둔 편지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들으면서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편지 내용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아들아, 결혼할 때 부모 모시는 여자 택하지 말아라. 너는 엄마랑 살고 싶겠지만 엄마는 이제 너를 벗어나. 엄마가 아닌 인간으로 살고 싶단다. 엄마한테 효도하는 며느리를 원하지 말아라. 너의 효도는 너가 잘 사는 걸로 족하거늘. 내 아내가 엄마 흉을 보거든 내 속상한 거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걸 엄마한테 옮기지 말아라. 엄마도 사람인데 알고 기분 좋겠느냐? 모르는 게 약이란 걸. 백 번 곱씹고 엄마한테 옮기지 말아라.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널 베고 낳고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거늘. 널 위해선 당장 죽어도 서운한 게 없겠거늘. 내 아내는 그렇지 않다는 걸 조금은 이해하거라. 너도 내 장모를 위해서 네 엄마만큼 해주진 않잖니? 아들아, 혹시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거든 조금은 보태주거라. 널 위해 평생 바친 엄마이지 않느냐? 그것은 아들의 도리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독거노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는데 자식인 네가 돌보지 않는다면 어미는 얼마나 서럽겠느냐? 널 위해 희생했다 생각하지는 않지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자책은 들지 않겠니? 아들아, 내가 멀리 있다 할지라도 명절이나 애미 예비 생일은 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내 생일 여태까지 한 번도 잊은 적 없이 그날 되면 배아파 낳은 그대로 그때 그 느낌 그대로 꿈앤들 잊은 적 없는데 내 아내에게 떠밀지 말고 네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받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잊혀지고 싶지 않은 어미의 욕심이란다.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름만 불러도 눈물 아리탄 아들아, 내 아내가 이 어미에게 효도하길 바란다면 네가 먼저 내 장모에게 잘하렴구나. 네가 고른 아내의 너의 고마움을 알고 내게도 잘하지 않겠니? 난 내 아들의 안목을 믿는다. 딸랑이 흔들면 까르르 웃던 내 아들아. 가슴에 속속들이 스며드는 내 아들아. 그런데 내 여동생 그 애도 언젠가 시집가겠지. 그러면 내 아내와 같은 위치가 되지 않겠니? 항상 내 아내를 내 여동생과 비교해 보거라. 내 여동생이 힘들면 내 아내도 힘든 거란다. 내 아들아, 내 피눈물 같은 내 아들아. 내 행복이 너의 행복이 아니라 너의 행복이 내 행복이거늘. 혹여나 때문에 너희 가정의 해가 되거든 나를 잊어다오. 그건 어미의 모정이란다. 너를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은 어미인데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깝지 않으리. 물론 나도 사람인지라 힘들겠지. 그리고 서운하겠지. 그러나 죽음보다 힘들냐. 그러나 아들아, 네가 가정을 이룬 후 이 애미 애비를 이용하지는 말하다오. 너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온 부모다. 이제는 애미 애비도 좀 편안히 살고 싶구나. 너의 힘든 건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다오. 늙은 어미 아비 이제 좀 쉬면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해다오. 너의 애미 애비도 부족하고 힘들게 산 인생이다. 그러니 너의 힘든 것들은 너희들이 헤쳐가다오. 다소 늙은 애미 애비가 너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건 살아오면서 미처 따라가지 못한 삶의 시간이란 걸 너희도 조금 이해해주렴 우나 우리도 여태 너희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니? 너희도 우리를 조금은 조금만이라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다오. 우리가 하는 쓸데없는 잔소리 너희에겐 들리지도 않는 가치관 너희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걸 우리도 안단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다오. 우린 그런 거 잘 모른단다 아니 모르는 게 약이란다. 아들아 우리가 원하는 건 너희의 행복이란다. 그러나 너희도 늙은 어미 아비의 행복을 침해하지 말아다오. 손자 길러달라는 말하지 말아라. 너보다 더 귀하고 이쁜 손자지만 매일 보고 싶은 손주들이지만 늙어가는 나는 내 인생도 중요하더구나. 강요하거나 은근히 말하지 말아라. 날 나쁜 시혜미로 몰지 말아라. 내가 널 온전히 길러 목숨마저 아깝지 않듯이 너도 내 자식 온전히 길러 사랑을 한 번 느껴보거라. 아들아 사랑한다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나 목숨을 바치지 않을 정도에서는 내 인생도 중요하구나. 어찌 노무가 제 젖먹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해도 나는 절대 너를 잊지 않는다.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건강히 잘 지내거라. 멀리서도 너는 언제나 내 아들이란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 아들아. 지금까지가 편지 내용입니다. 요양원 이야기 전에만 해도 좋은 시어머니 만나서 편하게 산다는 얘기를 남편하고도 자주 하고 아주 편하게 둘이서 자식하고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지내게 되신 겁니다. 그때부터 뭐 별 문제가 없던 이 부부가 싸움이 조금씩 조금씩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남편 입장에서 며느리가 어머니를 평소보다 더 자주 들여다보기를 원하고 며느리는 자기 하는 일도 있고 또 애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투긴 했지만 며느리가 좀 양보를 해서 자주는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불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그럭저럭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몇 달 전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그만두자마자 시어머니의 병환이 심해지면서 남편과 며느리의 갈등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당연히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실 생각으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무슨 소리냐 집에서 모시자고 말하는 겁니다. 이젠 일도 안 하는데 당연히 집에서 모셔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며느리는 또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며느리가 이성의 끈을 붙잡고 마음을 추스르고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도저히 못하겠더랍니다. 애기들도 아직 어리고 일은 그만뒀지만 신경 쓸 것도 많고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막무가내로 그냥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일도 안 하고 이제 쉬는데 당연히 집에서 모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또 며느리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대판 싸우고 냉전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물어봤습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하고 흔히 이야기하는 고령화 시대라고 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주위에서 너무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고민입니다. 60세, 65세가 지나면서 아픈 노인 환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게다가 자녀들도 뭐 예전처럼 대여섯 명이 되어서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모신다던가 그런 시대가 아니고 대부분 외동딸 외동아들 많아봤자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런 집들이 많다 보니 자식들이 부모님을 책임지고 케어하기도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전히 사고방식은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남아서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요양원에 모실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잠시라 할지라도 어머니를 집에 모셔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서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셔서 돌아가시면 죽을 때까지 평생 남편의 원망을 듣지 않겠습니까? 너가 어머니 안 모셔서 우리 엄마가 죽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남편의 원망을 평생 듣고 살 자신이 있다면 그냥 안 모셔도 됩니다. 그래서 원망을 조금 덜 듣고 싶으면 일단은 잠깐이라 할지라도 잠깐 모셔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애기도 있고 뭐 신경 쓸 것도 많고 하니까 본인이 다 모시지 말고 요양원 보내려고 생각하면 돈 좀 쓸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돈에서 조금 빼서 집으로 와서 도와주는 요양보호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몇 시간 일주일에 며칠 이렇게 고용을 하는 겁니다. 치매 환자나 중병 환자랑 24시간 같이 있는 건 나도 힘들고 그 시어머니도 힘듭니다.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뭐 며느리 눈치밥 먹으면서 집에 들어오고 싶었겠습니까? 혼자 노인 대학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그러고 사는 게 낫지. 근데 몸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들 턱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모시되 요양보호사분들 오시는 날 오시는 시간에는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내 할 것도 하고 그렇게 지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시간을 갖지 않고 하루 종일 환자를 보고 있으면 침대에 들어 앉아 있는 이 시어머니가 점점 미워집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깊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 어머니 내가 모실게. 그런데 내가 하루 종일 어머니랑 붙어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겠다. 간병인이 오는 시간에는 나도 내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부부간에는 대화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대화를 해서 풀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 없이 남편이랑 며느리가 죽기 살기로 싸우니까 엄마가 눈치가 없겠습니까? 둘이 자기 때문에 싸운다는 걸 당연히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적어두고 요양원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당에 왜 다니십니까? 그럼 대부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성당 다닌다고 그래요. 그렇죠? 많은 경우는 한 70%가 성당에 다니는 이유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다닌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 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한테 좀 기대서 부족하고 비천한 내가 이 세상 살이 너무 힘들으니까 좀 성당에 앉아서 좀 평화를 좀 찾고자 성당에 온다고 그래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틀린 답이죠. 성당의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나온 거 아니죠. 그러니까 성당의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나왔는데 다녀보니까 이게 아니야. 마음의 평화가 없어. 그러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속으로도 말하고 바깥으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천주교는 이게 아닌데 왜 평화가 없을까? 신부님한테 실망하고 교우들한테 실망하고 자꾸 상처를 입는단 말이야. 평화를 찾으러 왔는데 평화가 깨지고 마음 안에 갈등만 생겨. 그러니까 성당을 안 나오는 거죠. 나는 성당에 왜 나오느냐.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나온다. 이건 틀린 답이에요. 이건 깜깜한 밤에 등불 없이 가는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평화는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잘할 때 생기는 결과물이지 처음부터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자마자 1년 안에 한 50% 정도 냉담합니다. 제가 이렇게 본당신부 10년 동안 해본 경험에 의하면은 내가 기대했던 천주교는 이게 아닌데 그리고 다 떠나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각을 잘못하고 성당 나온 거죠. 예수님도 루카복음 12장 51절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49절에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그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일 것인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받아야 될 세례 짓눌려야 되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고통에 짓눌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얻는 거는 처음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성당 나오면 안 되고 성당 나와서 갈등 십자가 고통 이런 게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얻어지는 게 뭐예요. 평화야. 근데 우리는 십자가 고통 갈등 그건 하나도 거치고 싶지 않고 처음부터 뭐만 얻고 싶어요. 평화만 얻고 싶어요. 그러니까 잘못 찾아온 거죠. 잘못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으면 성당이 나오면 안 돼요. 성당이 나오면요. 평화가 깨져요. 많이 깨집니다.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렇죠? 그냥 이 가정 이혼을 그냥 하고 싶은데도 어떻게 돼? 성당 나가서 못해가지고 얼마나 괴로워요. 이게 목에 가시처럼 걸려있잖아. 그러니까 성당 나오면 평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성당 나오면 예수님 말씀대로 분열 불이 일어나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당이 왜 나오십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성당 열심히 다니면 다닐수록 평화는 깨진다. 내가 하느님한테 가까이 가고 싶으면 가고 싶은 만큼 내 마음의 평화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서 입교시킬 때 성당 나와봐 마음 무지하게 편하네. 성당이 얼마나 마음의 평화로운데 이렇게 성교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성당 나와봐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들 거야. 그 세례를 다 겪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평화가 생겼듯이 자매도 이 세상 모든 걸 버리고 하느님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전까지는 평화가 없다. 그렇게 성교를 해야지. 이건 뭐 살살 꼬시는 것도 아니고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성당 나오면 평화로워. 평화롭긴 뭐가 평화로워. 성당 나오면 안 나가든 줄도 나가야 되고 해야 되는 묵죽이도 해야 되고 얼마나 옛날에 막 승질 부리고 그랬는데 성당 다니면 참아야 되고 평화롭지 않아요. 한국 천주교 첫 번째 교리책 천주교 요리 문담 320개 항목이 있어요. 옛날부터 성당 다니셨던 분들 뭐라고 그래요? 첫 1조가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낫느냐 그럼 뭐라고 그래요?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세상에 낫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성당 나오는 이유 성당 나오는 이유는 하느님을 하느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 평화를 얻기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오는 거야? 하느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성당 나오는 거지 내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내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한 거예요. 아 신부님 이 성당 나와서 하느님한테 경배드리려면 뭐하러 나옵니까? 이거 너무 하느님 중심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유혹의 현대인들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렇죠? 하느님 뭘 공경하고 경배해 내가 일단 행복해야 되는데 이런 유혹에 빠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은총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은총 속에서 여러분들 공기가 만들어지는데 몇 년의 세월이 걸렸을 것 같아요? 40억 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40억 년 동안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공기가 여건이 조성되는데 몇 년이 걸려? 40억 년이 걸린 거예요. 그 40억 년 동안 정성들여서 이렇게 공기가 온 지구에 가득 차고 난 다음에 생명이 아주 이 지구에서 꿈틀거렸거든요. 그러면 이 소중한 공기를 우리가 마시면서 돈 냅니까? 안 냅니까? 공짜로 마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늘에서 빈님 돈 천억 내면 내려줘요? 공짜로 내려주세요 안 내려주세요? 공짜로 내려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햇빛 만물을 키워내는 햇빛 요즘 가을 햇빛 참 기가 막히게 좋죠. 막 우리 평창의 들판에 정말로 벼들이 막 있고 있어요. 그 햇빛 공짜로 내려주세요 안 내려주세요? 내려주시죠? 여러분들이 길 다니는데 공짜로 다니세요? 안 다니세요? 땅 밟고 지나다니는데 아니 지금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 이렇게 다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느님께 경배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거예요. 우린 정말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찬양 드려야 돼. 그런데 이게 점점 인간 중심의 세상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게 인간 위주야. 하느님도 나중에 누구를 위해서 있어야 돼? 인간을 위해서 있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 완전히 거꾸로 돼가는 판국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받은 수많은 혜택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는다면 지금 인간들이 저지르고 있는 전쟁 폭력 환경재앙은 이건 계속 될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 이게 겸손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때 자연도 보호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너무 건방져서 자연을 막 파헤치고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건 하느님을 경배하는 마음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 내가 지금 받은 운총이 너무 많다는 사실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너무 건방지고 도도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 교우들이 하느님을 믿는 이유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믿는 게 아니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믿는다면 결국 하느님도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있어주어야 하는 존재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락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내가 하느님을 믿었는데 평화가 오기는커녕 가정에 분열이 일어나고 성당 다니는 삶이 자꾸 의무감으로 바뀌어요. 자꾸 의무감으로 바뀌어. 그래서 주일 미사도 이게 자꾸 걸려. 그냥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많죠? 오늘은 너무 나가기 싫고 좀 집에서 쉬고 싶은데 주일 미사를 또 안 나가면 고해성사 봐야 되니까 이놈을 거 그러니까 점점점점 평화가 깨지는 거지. 그리고 이 천주교는 내 마음에 평화를 얻기 위한 거니까 내가 하느님한테 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꾸 달라고 그래요. 이걸 주시고 저걸 주시고 맨날 뭘 이렇게 달라고 그래요. 뭘 달라고. 계신교 교우들은 모이면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하느님 얘기뿐이에요. 계신교 그래서 그분들은 대종상 탐험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감사드린다고 그래? 하나님한테 감사드린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막 같이 뭐 메달 따고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해요 안 해요? 천주교 교우들 그런 거 봤어요?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김경화 선수가 탁구 동메달 따고 성호 거 땜에요. 특이한 천주교 교우예요. 방수현 선수 이후로 다시 탄생한 특이한 천주교 교우들이에요. 천주교회는 하느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느님의 일은 뒤로 한 채 사람의 일만 더 걱정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하느님의 일을 걱정하는 것보다 누구 일 더 걱정해요? 내일. 여러분들 세계에서 선교사가 제일 많이 나가 있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모든 선교제 다 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교사가 많이 나가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우리나라 개신교회 세계에서 두 번째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나가요? 안 나가요? 내가 알기로도 한 100명 이내도 안 돼요. 지금 외방 선교회하고 또 몇몇 수도회 이런 수녀님들하고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일은 걱정하지 않고 무슨 일 걱정해? 사람의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테오보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들 하느님 믿는다면서 내가 하느님의 일을 더 많이 걱정해요. 사람의 일을 더 걱정해요. 사람이 솔직해서 좋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어떨 때 보면 이게 믿는 집단인지 아니면 친목 집단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믿는 집단인지 친목 집단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 심지어 주일학교 애들 여름신앙학교 할 때도 보면 아주 슬퍼요. 우리 평창에 모레네 교회가 3년 동안 왔어요. 모레네 개신교회가 3년 동안 왔는데 내가 이제 바빠서 전도사님을 계속 못 만났는데 3년째 내가 전도사님을 만나서 우리 집에 이렇게 3년째 오는데 어떻게 재밌으셨냐냐고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3일 동안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주일학교부터 여름신앙학교 여름 캠프 20년 동안 다니면서 은혜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천주교에서 여름 캠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어땠니? 무지하게 재밌었어 엄마 이렇게 말하지 엄마 은혜 많이 받고 왔어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출발점이 굉장히 틀린 거예요. 은혜 많이 받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천주교는 재미야. 어느 정도로 재미를 추구하느냐 하면 우리 생태마을에 지금은 그렇게 못하게 하는데 처음에 올 때는 본당 개인 프로그램을 하겠어요. 오면은 주일학교 선생님 제일 먼저 찾는 게 무덤 어딨냐는 거예요. 무덤. 우린 무덤이 굉장히 많거든요. 뒤에. 무덤 저기 뒤에 무지하게 많다고 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귀신놀이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귀신놀이. 담력 테스트 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느님 믿는데 왜 담력 테스트가 필요해요. 그 모레네 교회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 2박 3일 동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고 갔다는 얘기가 나오지. 그런데 우리는 담력 테스트 그것도 귀신놀이. 아니 천주교 이름으로 여름신화학교 가서 귀신놀이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6년 동안 귀신놀이를 하다 보니까 하느님하고 안 친하고 누가 고치네? 귀신하고 친한 거예요. 귀신하고 그러니까 귀신하고 너무 친하다 보니까 중학교 올라가면 귀신하고 어깨동무하고 다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학교 천 명이면 중고등학교가 백 명으로 줄어들어요. 구백 명은 귀신놀이를 너무 해갖고 하느님보다 귀신이 더 마음에 드는 거야. 귀신한테 꼬여갖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단순한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얼마나 하느님 얘기를 하지 않고 사느냐.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캠프라는 것은 자연 안에서 텐트를 치고 노는 걸 캠프라고 해요. 그런데 천주교의 여름에 가는 거 보세요. 신앙 캠프 모든 단어를 캠프로 써요. 놀러 가겠다 이거예요. 신앙은 그냥 걸어놓는 거고 진짜 목적은 뭐야? 놀겠다는 거예요. 놀겠다. 산간 신앙 학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꼭 캠프라고 그래. 우리 교구도 교구 홈페이지에 여름 캠프 이렇게 써 있어요. 놀자는 거지. 놀자는 거지. 내 마음에 평화만 있으면 돼. 성당 가서 하느님의 영광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반대로 은혜 많이 받고 간다는 개신교는 감사 찬양 경배 아멘 알렐루야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개신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방송 보면 개신교 성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눈을 하늘에 들고 해요. 그렇죠? 전부 다 손을 하늘을 향하잖아요. 천주교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땅바닥을 향하고 있어요. 평화방송 보면 천주교의 어디 쳐다보고 있어? 땅바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하느님이나 하늘에 관심이 없어요. 하느님이나 하늘에 관심이 없어요. 개신교 목사님들 설교하는 내용 들어보면 찬양 영광 감사 알렐루야 아멘에 찬양에는 흥분과 기쁨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예배 드릴 때 보면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찬양 드리고 그러느냐고 흥분하잖아요. 어떻게 몸을 주체를 못하면서 흥분하는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천주교 신부님들 평화방송에서 미사하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 천주교는 신부님부터 교우들까지 전부 우울이 기본 컨셉이에요. 우리는 기쁘면 안 돼. 그래서 가톨릭 전례를 보면 전부 다 무거워요. 무겁고 우울하고 찬양보다는 회개하고 반성하는 분위기가 훨씬 커요. 그래서 우리는 사순식이 참회의절 대림식이 봄판공 가을판공 십자가의길 양심성찰 이런 것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 분위기는 어두컴컴하고 우울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사가 끝나고 나서 성당문을 열고 나가면서 나 오늘 하느님께 정말로 경배 드렸어. 나 오늘 하느님께 정말 영광 드렸어. 오늘 미사 때 너무 큰 감사와 찬양 영광 드렸어. 그런 기분 드는 미사 있어요? 1년에 매일 미사 참여하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나가면서도 나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고 나가서 한 시간 내내 하느님 아버지인데 찬양했어. 그런 기분 드는 교우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천주교 요리문답 1조가 뭐야?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났느냐? 하느님을 공경하고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났느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성당 다니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성당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화는 성당 나오면 더 깨지게 돼 있어요. 내가 성당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야? 하느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경배하기 위해서 또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이 기본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설교 중 마태우 복음 8장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우리가 착한 일도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거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착한 일을 심하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은 찬양에 중점을 두십니다. 마태우 복음 11장 25절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입만 열면 뭐야? 감사야 입만 열면은 그런데 우리는 입만 열면 뭘 그렇게 달라고 그래 이미 다 주셨는데 5천명을 먹이실 때도 예수님은 찬미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마태우 복음 14장에 보면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들이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어떻게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들였다고 그래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정말로 하느님 아버지 이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밥 못 먹는 사람이 지구에 30억이야 30억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게 먹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한 밥 먹으면서 성어 굽고 먹어요? 바깥에 나가서 일반 식당에 나가서 여기는 어느 학교야? 성가정 영성 성숙 여기 학교 학생들은 내가 보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성어 굽고 밥 먹잖아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신학생 때 성어를 굽고 밥을 먹는데 앞에 있는 남자야 마마 성당 열심히 다녔던 모양이야 세파란 놈이 성어를 굽고 밥 먹으니까 너무너무 미안했는지 자기 허벅지에다가 성어를 굽고 밥을 먹어요 허벅지에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분위기는 자기가 하느님 얘기를 스스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는 게 얼마나 신나요 그런데 우리는 천주교는 무슨 이순신 장군 후회야? 내가 죽었다는 걸 적에게 절대 알리지 말아라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래 내가 천주교 신자라는 걸 절대 남에게 알리면 안 된다 그래서 성어도 거요? 안 거요? 안 거요? 안 거요? 밥 먹어 여기 계신 분들은 굽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또 어떤 교우가 나한테 와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신부님 우리 부장님이요 내가 직장 생활을 10년 동안 같이 했는데 알고 봤더니 성당 다니는 거예요 무지하게 열심히 하셔요 우리 부장님이 그러니까 10년 동안 다니면서도 성당 다니는 데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한 이순신 장군처럼 어떻게? 내가 성당 다니는 걸 직원이 알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아래 직원이 한다는 얘기가 있어 천주교 신자 뭐가 틀려도 틀리다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어도 안 굽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신앙은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게 곧 선교가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오그라들어요 항상 예수님은 율법서에서 가장 큰 개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율법교사에게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개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당 나오는 이유가 뭐냐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성당 나오는 게 아니라 뭐하러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느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우리는 받은 은혜가 999가지야 그 999가지를 정말로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기도 바쁜데 못 받은 거 하나 달라고 그것도 하느님 부담스럽게 묵주기도 구울기도 해가면서 54일씩 매달려가면서 그냥 달라고 그러니 얼마나 정말 우리가 한심한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수님은 죽음 바로 전에 당신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어떤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가 된 옥합을 가지고 다가와 식탁에 앉아 계시는 그분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제자들이 보고 불쾌하며 말하였다 왜 이렇게 허투루 쓰는가 저것을 비싸게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말리지 않습니다 놔둬라 이 여인의 오늘 이 행위는 세상 복음 전해지는 끝까지 복음과 함께 전해질 것이다 그 향유가 200대나리온 200대나리온 한 대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 일당 5만원으로 따진다면 얼마예요? 천만원어치를 쏟아 붓은 거예요 예수님 머리에 천만원어치를 쏟아 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도 심한다 싶을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이렇게 허투루 쓰냐 이거 가난한 사람한테 나누어 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거절하십니까? 안 거절하십니까? 거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느님께 바치는 건 최고야 돼 끝머리가 아니고 그래서 아닌 말로 교무금 교무금도 우리가 미루다 미루다 11월달 그것도 성탄절날 그냥 그날 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맨 뒤로 가고 세상 일이 제일 먼저가 되는 거예요 우선 내 문제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느님은 나중에 봐도 되니까 하느님께 첫 번째 첫 배 맞배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맨 끝에 일단 내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때 많이 평화로우면 그때 내고 그때 안 평화로우면 안 내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성찬례를 봐도 예수님은 하느님께 얼마나 애절하게 감사기도를 드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다 항상 감사하는 거 잊지 않으셨어요 찬양하는 거 잊지 않으셨어요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또 이어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입만 열면 뭐 하셨어요? 감사하고 찬양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입만 열면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란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별로 없어요 요즘 조금 분위기가 그래도 천주교가 감사 찬양의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 살아나요 요즘 천주교가 그래서 요즘 그런 면에서는 제가 정말 우리 천주교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지금 눈 두 개 여기 계신 분들만 제가 눈 두 개 달려있는 거 감사해 안 감사해? 걔는 하얀색하고 까만색밖에 못 봐요 걔는 근데 우리는 눈 두 개가 달려갖고 총초년색 다 보잖아요 그렇죠? 실록도 보고 도봉산도 보고 파란 하늘도 보고 안개도 보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또 다리 두 개 달려갖고 인천에서 의정부에서 수원에서 명동까지 걸어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리 두 개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나무는 한 번 신겨지면 옮겨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옮겨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두 다리 두 눈으로 온 데 다 다니고 얼마나 감사해 뭘 또 더 바랜다고 맨날 이렇게 달라고 그래요 이미 하느님이 다 주셨는데 하느님이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매일 감사하고 매일 찬양 드려도 부족해요 내가 숨 쉬는 거 5분만 안 쉬어도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런데 이 온 세상에 하느님의 기운이 꽉 차 있어 하느님의 생명이 꽉 차 있어 그걸 내가 지금 마시고 사는데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2만 년을 뭐 해야 돼? 제가 다른 기도는 못해도 그 기도 하나는 기가 막혀요 감사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평창에 그 산에 촥 운무 그러니까 이 물 한 개가 촥 얼마나 아름다 아 하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공기가요 정말로 달아요 달어 그냥 공기가 쫙 하면 하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밤에 어제 어제도 밤에 빈님이 쫙 오시고 난 다음에 하늘이 맑아서 별이 딱 떴는데요 얼마나 예쁜지 거기는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나는 토담집에서 사는데 토담집으로 내려올 때 내 다리도 안 보여요 깜깜해가지고 내 다리도 안 보여요 얼마나 깜깜한지 근데 하늘에 별이 얼마나 영롱한지 몰라요 요즘 목성이 얼마나 반짝반짝 거리는지 몰라요 그 목성을 보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 감사해요 그 기도 하나는 내가 확실하게 해요 그래서 저도 입만 열면 하루에 한 다섯 번씩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특별히 맛있는 거 우리 밭에서 그냥 다 뜯어 먹거든요 가지 오이 토마토 상추 치커리 그 다음에 이제 무 나오면 또 무 또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감사해요 뭐 바랄 게 뭐 있어 그냥 이렇게 삼시세끼 먹고 이 아름다운 데서 살면 됐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만 열면 뭐 하면 돼? 감사하면 돼 필요한 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필요한 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뭘 그렇게 말이 많으냐 분명히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이 많아 천주교는 뭘 그렇게 달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우들은 나이든 할머니들은 산에 오르다 보면 선앙당 근처에 돌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하나 얹어놔요 그리고 우리 손자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 주십시오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절을 지나가는데 지나가다가 부처님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또 왔다가 좀 찝찝하긴 하지만 내가 성당 다니니까 그래도 한번 절을 합니다 부처님 우리 손자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 주십시오 성당에 왔는데 성당 마당에 성모님이 계셔 그럼 그냥 넙죽 절하는 거지 우리 손자 시험 잘 보게 해 주십시오 성당 안에 들어갔더니 제대에 십자고상이 있어 거기 또 절 한 번 해요 감시를 또 한 번 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마음속에는 무슨 심성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걸려라 이거야 그 중에 하나만 걸려서 내 손자 이번에 학력 뭐야 수학능력 평가시험 잘 보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해 기도해서 복을 얻는 거예요 기복신앙 그래서 새해 여러분들 점집에 제일 많이 가는 종교인들이 누군지 아세요? 단연 천주교 교우들이 1등이에요 성당에 쭉 다녀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와 여기가 아닌가 봐 그리고 어디로 가봐요? 점집에 가봐요 점집에 가봐서 점집에 가면 속 시원한 얘기 해 주잖아요 3대 죽은 처녀 귀신이 달라고 타고 이 집이 안 된다 부족 하나 써줄 테니까 벽에 넣어놔라 그럼 마음이 편안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하면 돼? 마음의 평화를 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딜 가든 그래서 대한민국이 종교 천국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실패한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성공합니다 왜? 우리나라 국민들 심성 자체가 뭐야? 이 현세를 너무 좋아해요 현세에서 사는 걸 너무 좋아해요 죽어 정승보다 살아 개가 낫다고 그런 말도 우리 하죠 우리 현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외국을 다녀보거나 여러 군데 다녀보면요 무덤이 다 동네 한가운데 있어요 무덤이 그래갖고 그냥 동네에 그냥 퇴근하는 길에 꽃 하나 갖다 놓고 출근하는 길에 인사 한번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냥 얼마나 멀리 갔다가 묻어놓는지 죽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무지하게 멀리 갔다가 묻어나 그리고 그냥 그걸 1년에 전 국민이 똑같은 날 다 보러 간다고 아니 죽는 날은 다 틀린데 왜 보러 가는 날은 다 똑같아 그냥 추석하고 구정만 되면 그냥 막 이게 참 그만큼 우리는 죽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살아서 복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세 영원한 생명 제가 이거 네 번째 시간대에 이 강의를 할 건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돼? 행복하면 돼 내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 돼 성당에 왜 나오십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나오지 마세요 마음의 평화는요 예수님이 언제 공식적으로 빌어줬느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은 치룰 것 다 치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여러분들도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뭐예요? 단계 신앙의 단계 성숙의 단계 여기 보니까 성숙이라고 써놨는데 성숙의 단계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고 난 다음에 그때서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야지 가기도 전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평화 그러면 평화가 옵니까? 우리의 신앙이 감사의 신앙 생활이 제일 우선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미사 때마다 우리는 감사라는 단어는 무지하겠습니다 미사 때마다 그런데 우리가 앵무새처럼 되뇌이기만 하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요 무서운 감사송이 있지만 오늘 내가 평일에 감사송이 6개가 있어요 월화수, 목, 금, 토 이렇게 그래갖고 제가 수요일 날 오늘 평일 미사 감사송 한번 해볼게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감사한 게 마땅하고 옳은 일로 했는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천주의 교우들이 어느 정도냐면 기도원도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하여튼 먹히는데 한번 가봐요 여기저기 그래갖고 또 어떤 자매는 이렇게 소개하는 자매도 있어요 그쪽 신부님한테 가봐 그쪽 신부 용해대 용한 신부님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하느님께 다가가는데 신부는 뭐예요? 그냥 중계자야 중계자 정말로 나는 누구를 만나면 돼? 하느님을 만나면 돼요 그런데 누가 영원히 다 그러고 전리가 보라고 그러고 전리가 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잘못하고 있는 거죠 우린 정말 하느님께 찬양드리기 위해서 하느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느님 믿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천주교의 의류문답 1조가 뭐야?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낳느냐?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구원을 위하여 낳느니라 하 저는 그건 맞는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얘기는 더 기가 막혀요 거룩하신 신부가 혼자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미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미 나오죠?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도리오 구원의 키리오입니다 기가 막힌 기도문을 우리가 매일 외우고 있어요 매일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맨날 그래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뭐 하는 게? 감사드리는 게 찬양 드리는 게 그리고 그게 내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힌 기도문을 하면서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냥 딴 생각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 시간 감사송이 오늘 뭔지 무슨 내용을 신부님이 했는지 그것도 모르는 경우도 참 많아요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인류를 창조하셨듯이 또한 인자로의 인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린 창조됐어요 안 됐어요? 우린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느님하고 우리하고 입장이 바뀌었어 누가 종이냐 하면 하느님이 종이고 누가 주인이 돼? 내가 주인이야 왜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들어야 되는데 누가 내 뜻을 들어야 돼? 내 하느님이 내 뜻을 들어야 돼 헌금이나 많이 하면서 또 시키면 몰라 딸랑 천원 해갖고 그냥 300원어치는 우리 아이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300원어치는 우리 아파트값 띄게 해주고 나머지 400원어치는 우리 남편 절대 직장에서 안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천원 딱 낸단 말이야 아니 많이 하면서 시키면 또 다행인데 딸랑 천원 내면서 왜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나하고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느님이 안 들어주면 열 받아 열 안 받아 열받아 아니 하느님이 정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이렇게 내 청을 안 들어줘 내가 9일 기도까지 했구만 54일 동안이나 했는데 왜 안 들어줘 여기가 아닌가 봐 천군보살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천군보살한테 가봐 거기 가서 또 안 되면 또 어떻게 해? 또 성당이 나타나 그래서 성당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나타나 주기적으로 구원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성인들도 한 마음으로 찬미하오니 저희들도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기뻐 노래하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미사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래요 모든 기노문이 근데 이제 이 미사를 이게 또 바뀌어야 돼요 이 미사가 신부님들의 원맨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여러분들 구경하는 경우고 그렇죠? 다음 시간에 내가 얘기하겠지만 굿을 한번 보세요 굿 원맨쇼를 합니까? 다 삥 둘러갖고 중간에 막 이것도 빌고 돈도 꽂아놓고 쌀도 뿌리라고 하면 시키는 것도 다 하잖아요 참여를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거의 참여하는 게 없어요 그냥 몇 마디 주고받는 거 주님께서 여러분 또 한 사제와 함께 이거 계속 한 세 번 네 번 하는 거 외에는 거의 교우들이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사가 이렇게 빨려들어 가지를 못하는 거죠 미사에 그러니까 죽어있는 전례에 우리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냥 죽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오는 거 보면 신기하죠?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계속 오고 있을까 나는 그거는 성체성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성체성사 내가 예수님이 내 몸 안에 살기 때문에 내가 오는 게 아니야 미사참여 여러분이 가는 거 아니야 내 안에 사는 예수님이 그냥 끌고 가는 거지 여러분들은 뭐만 빌려주는 거 뭔만 빌려주는 거 뭔만 정말로 성체 은혜 때문에 천주교가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성사예요 거기에 의미까지 더한다면 우린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래 신부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래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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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하늘과 땅에 가득 찼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공기 마시는 거 자체가 뭐야 은총 속에서 사는 거야 하느님의 기운이 있지 않으면요 이 인류, 우주 이거 생명이 움틀 수가 없어요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하느님을 믿느니 주먹을 믿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런 글도 썼는데 주먹을 믿겠다고? 주먹이 공기 만들어내는데 무슨 일을 했는데 주먹이 하늘에 빗잎 내리는데 무슨 일을 했는데 주먹이 태양빛 만들어내는데 무슨 일을 했는데 그렇게 주먹이 좋으면은 주먹하고 저 화성에 가서 살아라 영하 200도 되는데 가서 살아라 주먹이 다 해줄 테니까 우리 인간이 너무 교만해 있어요 지금 과학이 발달해갖고 인간이 최고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순간도 하느님의 은총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못 살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래? 온 우리의 주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이렇게 노래를 했잖아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참미받으소서 듣고 보니까 참미라는 말을 무지하게 많이 하죠? 우리가 그런데도 우리가 죽어있는 전례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참미하는 기분 찬양하는 그런 기분이 안 들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느님께 경배 드려야 되느냐 이거는 춤 춤을 춰야 돼요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하느님께 춤을 춰드려야지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춤 춰요 안 춰요? 아까 보니까 막 추대 보니까 근데 미사 때 춤 춰요 안 춰요? 우리 주 전례는 미사예요 미사 때 춤 안 추죠 그렇죠? 하느님 기쁘게 해드리지 않는 거예요 성가 잘해요 못해요 솔직히 성가 내가 다음 시간에 춤 성가 얘기하겠지만 춤 성가 장성곡 안 되면 다행이에요 요즘은 또 이제 숭교자 성월이라 또 이제 더 청승을 떨면서 더블루지 그 다음에 시 시편 시편 여러분들 시편 외우는 거 내가 답답할 때 한두 개 정도 탁 나오는 시편 있을까요? 우리 천주기 교우들 아 그래 여긴 성숙 학교라 확실히 많이 틀린 것 같아 정말 우리 시편도 제대로 외우는 거 없어요 시편도 그럼 그림이라도 하느님을 참미드려야 되는데 그나마 천주교가 제일 잘하는 게 이 그림이에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날 밤 한 할머니가 아들에게 적은 편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집에 모시고 싶었던 아들과 반대하는 며느리 부부의 다툼 끝에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한 할머니가 아들에게 적어둔 편지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들으면서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편지 내용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아들아 결혼할 때 부모 모시는 여자 택하지 말아라 너는 엄마랑 살고 싶겠지만 엄마는 이제 너를 벗어나 엄마가 아닌 인간으로 살고 싶단다 엄마한테 효도하는 며느리를 원하지 말아라 너의 효도는 너가 잘 사는 걸로 족하거늘 내 아내가 엄마 흉을 보거든 내 속상한 거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걸 엄마한테 옮기지 말아라 엄마도 사람인데 알고 기분 좋겠느냐 모르는 게 약이란 걸 백 번 곱씹고 엄마한테 옮기지 말아라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널 베고 낳고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거늘 널 위해선 당장 죽어도 서운한 게 없겠거늘 내 아내는 그렇지 않다는 걸 조금은 이해하거라 너도 내 장모를 위해서 네 엄마만큼 해주진 않잖니 아들아 혹시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거든 조금은 보태주거라 널 위해 평생 바친 엄마이지 않느냐 그것은 아들의 도리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독거노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는데 자식인 네가 돌보지 않는다면 어미는 얼마나 서럽겠느냐 널 위해 희생했다 생각하지는 않지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자책은 들지 않겠니 아들아 내가 멀리 있다 할지라도 명절이나 애미 애비 생일은 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내 생일 여태까지 한 번도 잊은 적 없이 그날 되면 배아파 낳은 그대로 그때 그 느낌 그대로 꿈앤들 잊은 적 없는데 내 아내에게 떠밀지 말고 네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받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잊혀지고 싶지 않은 어미의 욕심이란다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름만 불러도 눈물 아리탄 아들아 내 아내가 이 어미에게 효도하길 바란다면 네가 먼저 내 장모에게 잘하려무나 네가 고른 아내 너의 고마움을 알고 내게도 잘하지 않겠니 난 내 아들의 안목을 믿는다 딸랑이 흔들면 까르르 웃던 내 아들아 가슴에 속속들이 스며드는 내 아들아 그런데 내 여동생 그 애도 언젠가 시집 가겠지 그러면 내 아내와 같은 위치가 되지 않겠니 항상 내 아내를 내 여동생과 비교해 보거라 내 여동생이 힘들면 내 아내도 힘든 거란다 내 아들아 내 피 눈물 같은 내 아들아 내 행복이 너의 행복이 아니라 너의 행복이 내 행복이거늘 혹여나 때문에 너희 가정의 해가 되거든 나를 잊어다오 그건 어미의 모정이란다 너를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은 어미인데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깝지 않으리 물론 나도 사람인지라 힘들겠지 그리고 서운하겠지 그러나 죽음보다 힘들냐 그러나 아들아 네가 가정을 이룬 후 이 애미 애비를 이용하지는 말하다오 너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온 부모다 이제는 애미 애비도 좀 편안히 살고 싶구나 너의 힘든 건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다오 늙은 어미 아비 이제 좀 쉬면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해다오 너의 애미 애비도 부족하고 힘들게 산 인생이다 그러니 너희 힘든 것들은 너희들이 헤쳐가다오 다소 늙은 애미 애비가 너희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건 살아오면서 미쳐 따라가지 못한 삶의 시간이란 걸 너희도 조금 이해해 주려무나 우리도 여태 너희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니 너희도 우리를 조금은 조금만이라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다오 우리가 하는 쓸데없는 잔소리 너희에겐 들리지도 않는 가치관 너희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걸 우리도 안단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다오 우린 그런 거 잘 모른단다 아니 모르는 게 약이란다 아들아 우리가 원하는 건 너희의 행복이란다 그러나 너희도 늙은 어미 아비의 행복을 침해하지 말아다오 손자 길러달라는 말하지 말아라 너보다 더 귀하고 이쁜 손자지만 매일 보고 싶은 손주들이지만 늙어가는 나는 내 인생도 중요하더구나 강요하거나 은근히 말하지 말아라 날 나쁜 시의 미로 몰지 말아라 내가 널 온전히 길러 목숨마저 아깝지 않듯이 너도 내 자식 온전히 길러 사랑을 한번 느껴보거라 아들아 사랑한다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나 목숨을 바치지 않을 정도에서는 내 인생도 중요하구나 어찌 노무가 제 젖먹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해도 나는 절대 너를 잊지 않는다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건강히 잘 지내거라 멀리서도 너는 언제나 내 아들이란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 아들아 지금까지가 편지 내용입니다 요양원 이야기 전에만 해도 좋은 시어머니 만나서 편하게 산다는 얘기를 남편하고도 자주 하고 아주 편하게 둘이서 자식하고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지내게 되신 겁니다 그때부터 뭐 별 문제가 없던 이 부부가 싸움이 조금씩 조금씩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남편 입장에서 며느리가 어머니를 평소보다 더 자주 들여다보기를 원하고 며느리는 자기 하는 일도 있고 또 애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투긴 했지만 며느리가 좀 양보를 해서 자주는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불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그럭저럭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몇 달 전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그만두자마자 시어머니의 병환이 심해지면서 남편과 며느리의 갈등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당연히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실 생각으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무슨 소리냐 집에서 모시자고 말하는 겁니다 이젠 일도 안 하는데 당연히 집에서 모셔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며느리는 또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며느리가 이성의 끈을 붙잡고 마음을 추스르고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도저히 못하겠더랍니다 애기들도 아직 어리고 일은 그만뒀지만 신경 쓸 것도 많고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막무가내로 그냥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일도 안 하고 이제 쉬는데 당연히 집에서 모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또 며느리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대판 싸우고 냉전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물어봤습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하고 흔히 이야기하는 고령화 시대라고 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주위에서 너무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고민입니다 60세 65세가 지나면서 아픈 노인 환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게다가 자녀들도 뭐 예전처럼 대여섯 명이 되어서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모신다던가 그런 시대가 아니고 대부분 외동딸 외동아들 많아봤자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런 집들이 많다 보니 자식들이 부모님을 책임지고 케어하기도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전히 사고방식은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남아서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요양원에 모실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잠시라 할지라도 어머니를 집에 모셔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서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셔서 돌아가시면 죽을 때까지 평생 남편의 원망을 듣지 않겠습니까 너가 어머니 안 모셔서 우리 엄마가 죽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남편의 원망을 평생 듣고 살 자신이 있다면 그냥 안 모셔도 됩니다 그래서 원망을 조금 덜 듣고 싶으면 일단은 잠깐이라 할지라도 잠깐 모셔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애기도 있고 뭐 신경 쓸 것도 많고 하니까 본인이 다 모시지 말고 요양원 보내려고 생각하면 돈 좀 쓸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돈에서 조금 빼서 집으로 와서 도와주는 요양보호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몇 시간 일주일에 며칠 이렇게 고용을 하는 겁니다 치매 환자나 중병 환자랑 24시간 같이 있는 건 나도 힘들고 그 시어머니도 힘듭니다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뭐 며느리 눈치밥 먹으면서 집에 들어오고 싶었겠습니까 혼자 노인 대학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그러고 사는 게 낫지 근데 몸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들 턱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모시되 요양보호사분들 오시는 날 오시는 시간에는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내 할 것도 하고 그렇게 지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시간을 갖지 않고 하루 종일 환자를 보고 있으면 침대에 들어앉아 있는 이 시어머니가 점점 미워집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깊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 어머니 내가 모실게 그런데 내가 하루 종일 어머니랑 붙어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겠다 간병인이 오는 시간에는 나도 내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부부간에는 대화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대화를 해서 풀어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 없이 남편이랑 며느리가 죽기 살기로 싸우니까 엄마가 눈치가 없겠습니까 둘이 자기 때문에 싸운다는 걸 당연히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적어두고 요양원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감사합니다.